예 현재 시간 아 12시 한 35분 12시 넘었고 지금 파파존스에서 피자 배달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피자 배달 예 피자 예 피자 피자 지금 피자가 지금 몇 판인지 모르겠어요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피자는 야 정말 처음입니다 피자 배달 자 지금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가시지요 빨라 빨라 예 와 이거 지금 배달 그 피자 배달 장소에 지금 에 도착을 했는데 어 일단 뭐 적인 것 같은데 졸랑 가보겠습니다 아 무슨 결혼식 피로연 같은 파티네요 에 결혼식 피로연 같은 파티인데 단체로 오늘 피자 18판 에 배달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살다 살다 별일 다 겪네요 에 그래도 뭐 좋은 일에 좋은 행사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어 일을 또 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또 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뭐 한 새벽 모르겠어요 1시 정도 된거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일하고 예 일찍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